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라우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헤네시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려놉니다. 제가 진짜 많은 그룹을 만났는데 엄청 존자이신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진짜 얼굴이 빚은 것 같아. 그런 얘기는 또 저희가. 아, 그래요? 저는 해외를 주로 많이 다니는데 많이 물어봤어요. 아, 진짜요? 이 팀 너무 좋다. 진짜 해외 팬도 엄청 많고 그래서 알아요, 알아요? 이거 스컬스파이 나오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너무 목소리 유니퍼있다. 아, 어때요? 완전! 장난 아니에요. 멋있다 여러분, 내가 저 mình 부르시지? 잘 다룰수고 이렇게 해주셔롬어. 1도 저랑은 부르시고 진짜 유니크하다 분위기를 한 번에 확 잡아주세요 진짜 못들어보는 거 같아요 되게 멋잘이야 진짜 멋있다 어쩔 수 있는 필요 없지 진짜 멋있다 스블파에 이 노래 나왔어요 진짜 멋있다 이거 갑자기 한국말로 와서 깔짝 놀랐다 내가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어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어 유빈이네 유빈이 쌀을 찍으셨나 보자 그냥 괜찮아요.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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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갑자기? 와, 오. 너무 화난다. 와,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institutes 그 자유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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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멋있다. 와 이거 진짜 신선한 느낌이야. 파트 형! 와 최고야 이거 진짜. 너무 멋있어. 너무 잘하시고 너무 유니크하시고 플로우도 진짜 너무 신선하고 그리고 톤들도 다 진짜 처음 들어본 톤들인데 너무 잘하시고. 밀림 어떠셨죠 밀림? 메어? 아 밀림 님 진짜 너무 유니크하시는데 니키미나즈 같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한국의 전소연 님이라고 있는데 너무 비슷하신 것 같아가지고. 오 그렇네 그렇네. 영상도 진짜 좋아요. 약간 무채색 배경에 비비드한 컬러를 다 입고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필을 좀 해보시라고. 이제 활동도 다음 주에 끝나고 할 게 없다.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배송이 오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바로바로 맥 미니거든요. 맥 미니를 샀는데 아 맥 미니! 현재로 저희가 작업을 더 열심히 하려고 곡 작업하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저희 다들 잘하는데 다행 다행. 약간 트랙 작업은 저희 둘만 하고 어 트랙 작업도요? 편지도 하고 하는데 이제 좀 더 잘하려고 맥 미니를 샀는데 맥 미니? 이제 사용하시지 않나요? 사용하시지 않나요? 그럼 맥 미니면 들고 다닐 수 있는 건가요? 들고 다닐 수도 있죠. 아 그런 거는 퇴근 가서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메시지 한번 주세요. 네. 어 제가 파타이 먹으면서 작업하는 걸 세상에서 가장 꿈꿔왔었는데 아 그렇죠. 평소에도 말했거든요. 네. 어 나 진짜 파타야 가서 파타야? 파타이 먹으면서 이것도 라임 맞춘 거예요. 파타야? 파타야? 파티야? 네.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제가 할 수 있게 된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아 진짜 맥 미니가 맥몬이가 되겠네. 어 돈 먹어 하냐 우리가? 돈 먹어 해? 돈 먹어 해. 뭐야 돈 먹어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진짜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 몸을 사랑해. 나랑 사랑하는 마음 이런 대작을 보고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네 맞아요 정말 저도 이런 작품에 대한 예술혼이 끌어넘치는 기분이에요 진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그 올리안 오브 뮤직비디오도 만만치 않아 오 진짜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 연기도 잘하고 하하하하 연기랑 집보다 잘하고 옷도 잘 봤다고 돼요? 얼마나 걸렸어요? 이렇게 운동하고요? 몸 안 떼는데요 저희가 1년 정도 운동을 시작하느라 이제 1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뭐 드세요?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몸이 되려면 활동할 때는 노출이 많아서 저희 닭가슴살 볶음밥을 많이 먹었어요 질리니까 맨날 다른 맛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먹었는데 몰래 뭘 먹거나 해주진 않았어요 이게... 누가 제일... 뭘 먹는지 잘 먹어요 뭘 뭐 먹을 때 맛있어요? 저는 그냥 다 맛있어서 저게 약간 안 보이면 차가울 수 있는데 눈에 앞에 있는 음식을 좀 조절하는 게 힘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안 먹는데 있는 걸 먹지마 하는데 그걸 그래서 없으면 안 먹는데 있어야 되니까 시켜 먹더라고요 눈앞으로 시켜서 배달해서 먹어요 매니저분들이 막 이렇게 먹지마 이런 건 없나요? 저희가 진짜 하고 싶어서 아 자발적으로 우리 둘은 운동도 안 하고 식단도 안 해도 복근이 너무 선명해서 아 타고났구나 저의 비법은 짜장면입니다 아이고... 오징이도 짜장면입니다 먹으면 튀어나오더라고요 짜장면 먹으면 볶음이 더 선명하게 나오고 우와우와 그거 가능해? 신기하더라고요 거기에 짜장면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이렇게 뚝뚝뚝 튀어나서 선명이 연일수록 더 들어가기 싶구나 그치? 다른 연습생 뭐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 다 비슷하게 했는데 5년? 3년? 3년? 3년 반 정도 한 3년 반 정도 왜 물어봤냐면요 네 K-POP 가수 하고 싶은 분 되게 많은데 네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진짜로 어디 가서 우리 엄마가 춤도 추지 말고 노래도 하지 말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들이 최고라고 하시는 분이라 그만큼 진짜 완전 별로였어요 제가 음식이도 하고 음식이도 하고 그랬는데 진짜 노력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안 되는 거 없으니까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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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같은 약간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 본인이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걸 살려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승루를 못한다 해서 그렇죠 나는 이 꿈을 버려야 돼 라는 생각을 아니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 힘든 시기도 있으시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으시게 해서 열심히 하시는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세요 와 너무 멋있는 거죠 힘들면 몰래 쉬세요 쉬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연습이라고 생각해요 오 맞아 맞아 쉬는 연습 자기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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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에너지를 더 해야지 해야지 그렇지 이제 미러미러를 갖고요 진짜 아 F2O로 대박이었어요 그 알자 F2O로 넥스트는 올리언 올리언 플리즈 플리즈 아니요 우리 행사라도 불러줘라 안녕 안 불러주시면 저희가 제가 빌런이 될 거예요 히어로 오시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고 또 이런 일들이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워낙 해외 밴들도 많으니까 꼭 기대해보겠습니다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번 터치춤 보여주시면 히트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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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더 세게 때릴게요 야 아니 나 궁금한게 그거 때릴 때 뭐 안 되나요? 뭐 안 되게 제가 약간 때릴 수 있도록 처음에는 약간 좀 그랬는데 이제 요런게 생긴 저를 아 가능합니다 어 내가 맞은건가? 싶을 정도로 누구 아이디어예요? 저희 시아이제트 선생님 아 저희 안무 선생님이군요 아 좋죠 좀 더 뮤직비디오 때 좀 더 강렬한 동작을 하나 추가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이게 고객 아니었어요 고객 아니고 그냥 그냥 근처였어요 근처였는데 그냥 얘가 그냥 그렇게 때려버리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원래는 저희도 아니었는데 제가 그냥 내 땀 때려버렸어 어느 순간 때리더라고 그게 근데 약간 좀 반응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가기 전에는 이제 안무 선생님이 아 거기 아닌데 아 거기 했냐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방송 나오고 나니까 그게 갑자기 아 나는 친구가 그걸 보내줬어 외국에 있는 친구가 오 이거 너무 멋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핫해 이런 이렇게 이거를 이거를 멀리 더 강렬하게 때려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록 하겠습니다 껀